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요. 오현택씨의 사연이에요. 요형 안승중 분님 안녕하세요. 저는 파랑요파씨 블라블라 청취자 오현택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쓰게 된다면 이 문장을 써보고 싶었어요. 저는 캐나다에 온 지 1년 반쯤 되어가는 해외노동자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같이 오파씨를 들으면서 일했는데 손으로 만드는 직업이라 팟캐스트는 일종의 노동요 같은 거였습니다. 캐나다에 와서는 현지 직장생활에 적응하느라 영어공부하랴 거의 듣지 못했어요. 이 일의 패턴과 휴식하는 패턴에 따라서 팟캐스트와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있고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캐나다 청취자는 대평안에 사시는 분 얘기만 나왔는데 데이비드 김씨 또 아닌 분들도 다 시골에 사셨어요. 주로 우리 시골을 봐줘 이러면서 꼭 인증사진 남기시고 저는 캐나다 도시에서 사는 얘기를 할까봐요. 캐나다 사연 최초로 도시 좋아요. 저는 캘걸이라고 하는 중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중소도시지 여기도 올림픽 개최도시세요? 그럼요. 인구는 100만 정도 되는 도시로 캐나다에서 나름 순위권에 들어갈 거지만 NHL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봤자 캐나다지요. 어떤 뜻일까요? 51년 반 됐는데 캐나다 그렇지 뭐 이런 스타일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일까 궁금했는데 곧바로 우리나라 실장에 맞게 묘사를 해주셨어요. 일산이랑 양평이랑 섞여있는 느낌이랄까? 일산이랑 양평 이것도 일산이랑 양평 중에 누가 무실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평이라는 줄 알고 왔더니 일산 같잖아 이게 지금 이런 어쨌든 한적한 느낌이 좀 많이 떠오르고요 일단은 둘은 공통점이 있네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도시도 한적하고 농촌도 한적해요. 아 그렇군요.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차는 적어요. 한국에서는 운전이 굉장히 피곤하고 싫은 일이었는데 그랬죠. 여기서는 꽤나 할만해요. 가끔은 기분이 좋아질 정도예요. 특히나 처음 차를 샀을 때는 좋아서 이곳저곳 동서남북 많이 돌아다녔어요. 운전이 즐거워서요. 저도 외국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경치를 드디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서울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 정도 돼야 차의 성능에도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면 말이에요. 아니 급이 제일 높은 걸 사지는 말아야지. 어떤 모양의 어떤 차를 사고 싶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한국에서 왜 그중에 급이 제일 높은 걸 사냐고. 왜 왜 왜. 3미터 정도를 빨리 가기 위해서. 하고 가다 사다 반복인 거잖아요. 아니 아무튼 진짜 한가롭게 여유롭게 드라이빙을 운전을 하면은 뭔가 코너링도 차가 이러네. 이런 것도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경치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와 아내는 초기에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미니멈 3개월 계약 후 다달이 계약이 갱신되는 월세였어요. 월세는 이 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거주 시스템이에요. 보통은 1년 단위인데 반해 이 집은 3개월만 살면 되니까 꽤 조건이 좋았어요. 월세는 하나로 약 140만 원. 이쪽 시세로는 적당히 괜찮은 정도의 콘도였어요. 콘도는 아파트보다 좀 더 좋은 구조로 집안에 세탁기가 있어요. 아파트는 공용 코인 세탁기고요. 그렇군요. 북미 대륙이 다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또 워낙 콘도라든지 맨션 이런 주택 주거 형태를 이루는 말이 문학과마다 달라요. 달라서 잘 몰랐었는데 여기서의 아파트는 진짜 말 그대로 공동주택의 개념인 건가 봐요. 그리고 콘도의 개념도 집이죠, 집. 이게 휴양지가 아니에요. 회원이신가 봐요. 들어갈 때마다 회원 인증하고 그게. 그래서 이런 해외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듣고 저도 그냥 코인 세탁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다는 건 좀 많이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뭐 아이를 키우면 생각을 알아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래서 찾아보죠. 제가 그냥 마음 먹고 서울 시내에 코인 세탁기 어디 있는지 찾아본 적 있어요. 진짜 적습니다. 인부에 비해서. 정말 적습니다. 젊은 사람들 정말 몰려 사는 그런 곳들 제외하고는 보통의 아파트 촌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1층에 있는 메일 하면 종종 지난달까지 살던 사람들의 메일이 오곤 했었는데 그 중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있는 법원에서 온 편지도 몇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튄 건가 싶었지만 겉봉투에 트래픽 어쩌고 써있는 걸로 봤을 때 교통딱지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사방팔방 과속하고 튀었나 봐. 오한택 씨 본인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방종하자 이러면서 하는 게 과속. 그러니까. 나 방금 봤어 엄청 빨랐지. 이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사방팔방 과속하고 튀었나 봐. 어떻게 한 달 사이에 두 장이 나오냐? 하고 웃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집주인에게 이 편지에 대해서 말하니 그냥 둬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랬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메일함을 열어봤더니 교통 메일 티켓이 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도 네 장이나. 저는 와 얘들 뭐고 다니는 거야. 미쳤나 봐. 라며 웃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건데? 응? 나? 나? 그렇습니다. 과속딱지 네 장을 한 번에 받은 미친놈이 저였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스템을 생각하셔서 전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늦게 오잖아요. 지난달 거 정도가 다음 달에 오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달에 그냥 빨리 오나 봐요. 이 나라는. 아무리 텅빈 도로에 기분이 좋았어도 광란에 질주를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원래 과속딱지라는 게 내가 과속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도로의 규정을 몰랐을 뿐인 경우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찍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두 장은 한날 저녁 50km 존에서 74km로 달렸고 다른 두 장은 같은 장소 다른 시간에서 50km 존에서 64km로 달린 거였습니다. 74, 64가 완전히 과속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50km 존이었으면 사실 상당히 주의해야 될 존이었나 봐요. 하지만 74km와 64km 정도의 속도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죠. 경제 속도. 얌전히 갔어요. 그리고 그 총합 벌금은 약 800달러. 캐나다 달러요. 하나로 75만 원쯤 되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꽤 되네요. 교통딱지 가격이. 비싸네요. 어이없고 어탈하고. 아니 세상에 캐나다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티켓이 4장이고 벌금이 800달러라니. 그리고 그날 저녁 달린 곳은 70km 존이었던 것 같은데 왜 50km인 거지? 그리고 카메라는 어딨던 거지? 난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교통법규 없이도 잘 살던 나인데 캐나다에서의 내 운전은 너무 과격했던 걸까? 얘네가 나를 싫어하나? 한국에 가야 하나? 가뜩이나 초기 정착에 돈이 많이 들고 하던 차에 이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티켓에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와서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돈을 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사람들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안타까움이 담긴 큰 폭소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동료 1. 그거 본인이 안 가고 아내가 가도 돼요. 그리고 출두일에 법원에 가면 담당 검사가 있는데 가면 깎아줄 수도 있어요. 네 이상합니다. 첫 조언이 아내가 가라 여자가 가라 동료 2. 아내가 가는 게 좋아 남자보다 여자가 가면 너 잘 깎아주는 것 같아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일단 깎아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깎아주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동료 3. 어디 집사님은 낚시하다 면허업소 걸렸는데 딸내미가 대신 내려가니까 검사가 그냥 가면서 보내줬어. 동료 4. 우리 아내는 두 장 들고 갔는데 좀 추레하게 입고도 힘들어하니까 한 장감만 받았어. 캐나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캐나다를 욕 보이려고 이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건지 캘건이가 이런 건지 동료들이 단체로 놀리고 있는 건지 동료 5. 다들 처음 오면 한 장씩은 받는데 네 장은 대단한데?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동료 5가 특별히 딱히 제일 쓸데없는 아무 말이었던 것 같아요. 등등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한 달간 이런저런 경험담을 추려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네. 이런 걸 다 종합해야겠죠. 그 조언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결론이 나옵니다. 아내가 최대한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 있게 입고 뭐 소복을 입어야 되나요? 아니다. 그건 문화코드가 달라서 그게 슬픈 건지 모르잖아. 네 장을 다 들고 가도록 하자. 원래는 두 장 두 장 출툰 날짜가 달랐어요. 만약 두 장만 낼 수 있게 된다면 이게 베스트다 싶었지요. 법원 출툰 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내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기다림 끝에 법원에 가는 거니까 차라리 홀가분했습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더 지치게 했거든요. 드디어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여보 고생 많았어. 얼마 나왔어. 아내 여보 아내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저 한 단어 속에서 뭔가 안 좋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검사가 티켓 네 장을 보더니 내가 운전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했다. 그런데 지금 일하느라 내가 대신 왔다. 우리는 뉴커 먹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 내가 대신 왔다. 불쌍해 보이네요. 그래 내가 대신 왔다라고 하니까 그 검사가 하는 말이 네가 운전한 게 아닌데 왜 하냐면서 네 남편이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거야. 그게 저는 회사 동료분들이 맞는 말을 하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통티켓 법원에서 처리하는 게 주먹구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검사마다 다르네요. 태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원칙이 안 정해지고 본인이 안 가면 좋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이 검사는 다른 데서 왔는지 초임인지 본인이 안 와? 이러면서 재판이라니 아내를 대신 보내다니 이 죽일 놈 감옥에나 들어갈 아인가? 지금 상황으로 썩크 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다들 다른 가족이 대신 가도 된다고 했는데 저 재판? 나? 왜? 티켓 내장은 좀 심하나 싶었는지 여기서 처리가 안 되겠대. 내장값은 다 내고 가든지 억울하면 재판 받으래.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재판 날짜를 받아왔어. 나.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일이 꼬이고 있네. 그냥 빨리 여기서 돈을 내고 말자. 버티고 있죠. 라고 생각하는 그게 버티는 게 아니라 빨리 돈을 내고 이거를 마무리를 하자. 라고 생각할 텐데 결국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내분도 약간 속을 못마땅했던 거예요. 본인을 보낸 남편에게. 너 재판 받으랜다. 나를 보내놓더니 이 새끼야. 아 그럼 무언의 항의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그냥 해결하고 오는 게 훨씬 더 홀가분했을 텐데 왜냐하면 얼마나 깎아줄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재판 받았는데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사실은 괘씸죄가 적용돼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더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날짜를 받아온 것은 아내분의 의도가 숨어있다. 다시 날 보내지 마라. 나. 아 그럼 내가 가면 되는 거네. 뭐 어쩔 수 없지. 회사의 얘기에서 시간을 빼야겠네. 네. 아내. 근데 나. 어? 아내. 너 재판 4번 받아야 돼. 아 검사하고 딜을 잘했어요. 딜을 했습니다. 그럼 4번? 하고 물어봤는데 어 4번. 원래 이제 특별히 아내분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럼 혹시 티켓이 4개니까 4번 받아야 하나요? 내 남편이? 이러면서 아 우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화났다. 4번밖에 해 주었다. 혹은 형량 딜을 했을 수 있죠. 그 검사하고 진짜 진지하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더 이곳을 자주 들라들고 이런 데 아내를 가게 하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지지 좋지 않았다. 말도 마라. 참고증. 증언을 작고해 주고 필요하다면 내가 증인이 되겠다. 자 너 재판 4번 받아야 돼. 티켓 하나당 한 번씩. 통역사는 붙여준대. 나 응? 4번? 아 네. 재판은 다음 편이야. 이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날짜 받아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라. 네. 아 정신이 나갈 것 같았는데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허허허허 재판이라니 4번이라니 이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에게 상의하니 이번엔 안 웃습니다. 얘 진짜로 보냈네? 이런 거 아니네? 자기들 말 들었다 망한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날 못하죠. 진짜로 아내를 보냈대. 옷을 험불하게 입혔대. 그래서 말인데요. 정말 직장 동료한테 조언 구하지 마세요. 특히 인종이 다를 때. 아니 약간 어이없은가 안타까움에 안타까움과 처음 들어보는 상황에 허허 웃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어이가 없으면 웃음부터 나오잖아요. 매니저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해당 날짜에 1시부터 3시까지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깝지 않냐고 그냥 내버리지 그러냐고 했지만 그렇죠? 그러기엔 너무 큽니다. 내가 재판받고 할인받을 벌금이 내 시급보다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할인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모르지만 진짜로 의지가 있고요. 실제로는 가능한가 봐요. 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우리 막 7, 80년대 때 듣던 그 이민 1세대의 마인드를 신신해 편의점 그렇죠. 내 안내 너를 키우려고 근데 그 대학을 간다고? 이런 이런 태도의 부모님들 있잖아요. 또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드디어 법정에 섰습니다. 건물 입구에 보안검사대를 거쳐서 한국에서도 TV에서만 보던 법정을 캐나다에 와서 처음 섰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붙여준 통역사 할아버지는 베테랑이셨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저를 만나서 얘기를 쭉 듣고 담당검사에게 가서 저 친구가 본인 죄를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액을 좀 디스카운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라면서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 일도 해주세요. 원래 통역사분들이 그러네요. 통역비를 내지도 않는데요. 원래 국선입니다. 국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국가의 저는 품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말 통역사가 있느냐 법원에 라며 제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티켓의 최소 금액의 40%를 반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깎아는 준다. 진짜 장난 아닌데 신기하네. 이게 뭐 토론토나 벤쿠버에 계신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캘거리는 그렇답니다. 알바타주는 그렇답니다. 후에 판다가 와서 재판장에 서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준비도 미리 해봤지만 법정이라는 부담감과 긴장 속에 영어도 안 들리고 예스라는 말만 겨우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 긴장되겠죠. 그렇게 4일 동안 재판을 4번 받았고 최종적으로 8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300불 거의 30만원에 가까운 돈 그러네요. 재판 받을만 하네요. 2주 초기에 30만원이면 크죠. 이제 패스트앤 퓨리어스구나 이거 홉스앤 쇼가 왔구나 도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후에 통역사님은 자주 보시니까 아무래도 갓 이주해온 사람이 티켓을 4장이나 들고 왔으니 정신 차리게 하려는 계도의 목적으로 재판에 보낸 것 같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하니까 아내도 생각해보니 그 검사가 자기에게 웰컴 투 캐나다 라고 말한 게 그런 의미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허허 감사해라. 이렇게 캐나다 초기 정착 4개월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 후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모험담 같은 사건이 됐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그 와중에 여름휴가도 없어서 일만 했는데 올해는 휴가가 생겨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벤쿠버로 떠납니다. 차를 끌고 갈 건데 거리가 약 1300km 안 쉬고 밟으면 13시간 정도 13시간 정도 걸릴 듯 하네요. 진짜요? 쉬지 않고 시속 100km로 가야죠? 13시간 동안 그동안 못 들은 요파씨와 함께하려고요. 왕복하면 거의 다 들을 수 있을 듯. 혹시나 이 사연이 채택되어 차 안에서 들으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언제나 좋게 된 사람들께 힐링이 되는 방송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오현택씨 감사합니다. 네. 결국 500불이니까 50만원 좀 안 되는 돈이다. 제가 캐나다 시세를 잘 모르지만 큰 경험을 초기에 하셨네요. 켜서 볼까요? 캐나다 달러 500달러 45만 4702원 50전이에요. 그러면 뭐 오늘은 근사한 데서 먹자를 한 3번 정도는 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이주자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긴 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주라는 게 말이에요. 뭔가 학교 졸업이나 군 전역 직업 군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이런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된달까요? 갑자기 되게 빠릿빠릿해져서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주 직후에 그렇죠. 아무래도 저라면 죽어도 온라인으로 됩니다. 미쳐서 그런데 진짜 이렇게 부딪혀본 경험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되겠네요. 몇 번 경험을 해보고 맞아요. 그런데 깎아주는 건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갤거리에서는 땡땡땡을 깎아줍니다. 좋죠 여러분. 원한택시의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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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R-A